Q. 플레이어스 가이드 궁금한거 못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리프백 특집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아티스트는 라켓놀의 상징 오아시스입니다 1994년 데뷔하며 전세계 리스너들의 마음을 훔친 오아시스는 특유의 리프와 멜로디, 거칠고 폭발하는 듯한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로 세계 최정상 밴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은총씨가 서로 다른 매력을 갖춘 두 대의 기타를 가지고 오아시스의 돈 룩 백인 앵거를 연주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구요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커스텀샵 1909 ES35 리슈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에피폰 USA 카지노 모델입니다 일단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구요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야죠 이거 사야 됩니다 사운드 하나, 님,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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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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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에픽폰 이라고 생각하시는 이 친구가 그냥 에픽폰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풀가에서 다뤄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 usa 에피폰이 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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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사운드를 들어 보셨구요 저는 음 너무 갖고 싶습니다 네 그쵸 아 대략적인 기타고 가볍고 먼저 이 리프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은총씨가 의견을 내주셨을 때 취지는 원래 이 방향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슈퍼 스트레스로 돈 룩 빼기는 앵거를 연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 혹은 메탈 기타를 가지고 발라드를 연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원래는 포커스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레드아트 칠리페퍼스도 그렇고 오아시스도 그렇고 그 밴드를 연상시키는 기타를 가지고 저희가 방영을 해드리지만 앞으로는 좀 더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오아시스라는 밴드 말하면 입만 아프지만 그게 문득 떠올랐어요 오늘 돈 룩 빼기 앵거를 연주를 해주시는데 제가 아는 형이 미국에 갔을 때 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음악이 계속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두 곡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래가 나왔을 때 떼창을 하는 다 하나가 되는 노래가 두 곡이 있었는데 다양한 음악이 있었지만 하나는 콜드플레이의 비바랍이다 그걸 다 따라 부르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두 번째가 돈 룩 빼기 낸 거 돈 룩 빼기 낸 거는 어느 곳에서나 음악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따라 부르는 그런 명곡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이 친구랑 저도 오아시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친구도 오아시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같이 그 오아시스 다큐멘터리 슈퍼소닉을 보다가 제가 물어봤거든요 오아시스가 멋있어서 떴을까? 떠서 멋져 보이는 걸까?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 자리에 있었던 모든 친구들은 멋있어서 뜬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 역시도 동감을 하고요 굉장히 멋지죠 지금 시대에 오아시스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때는 정말로 살아있는 전설 같은 그렇죠 밴드였고 많은 연주자들한테 영감을 줬던 팀이었습니다 오늘 두 대의 멋진 기타를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아시스는 물론 여러 레전드 밴드들이 있지만 저희 나이 때는 진짜 리얼타임으로 봤던 밴드죠 그러니까 제가 94년도 때가 초등학교 4학년일 텐데 그때 제가 오아시스 테이프 CD를 사서 듣지는 못했지만 어디선가 듣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너무 오아시스라는 이름을 알 수 있었던 밴드고 그리고 참 오아시스라는 밴드가 재밌는 게 물론 지금 리암과 노엘이 찢어져서 각자 활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콘서트 때 10대와 20대 지금도 지금 어린 친구들도 그들의 음악을 듣고 여전히 새로운 팬이 된다는 게 정말 너무나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노엘보다는 리암 음악을 훨씬 더 좋아해서 저는 노엘 네 저는 지금도 리암의 신보들이 나올 때면 이렇게 계속 듣고 최근 앨범들 뭐 어제도 그저께도 리암 앨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리암을 워낙 좋아해서 오늘 이 두 기타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기타는 뭐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이 기타를 보고 떠오르는 아티스트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3호는 그냥 오아시스다 네 오아시스, 노엘, 그리고 이제 카지로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노엘이 또 그 뭐야 3호, 그리고 레스풸도 잠깐 썼고 많이 썼고 네, SG도 썼었고 그리고 이제 재즈마스터 네, 재즈마스터 재즈마스터도 많이 썼고 그리고 논 리버스, 파이어버드도 쓰고 응,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노엘이 3호도 썼고 뭐 레스풸도 썼고 뭐 재즈마스터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SG도 썼어요 아, SG도 썼고 뭐 많이 썼는데 근데 그래도 역시나 노엘 하면 저는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역시 이 세미알로우 기타가 가장 아름답고 물론 뭔가 노엘이 쓰는 모델과는 색은 다릅니다 그 그리고 일단 빅스비가 없고요 울며 겨자먹기죠 어, 빅스비가 없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3호는 뭐 블랙이긴 하지만 빅스비 달려있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멋있어요 네 사실 3호에 빅스비 달려있으면 뭔가 기타가 완성된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무겁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3호에 있는 빅스비는 그냥 떼고 싶어요 네네 근데 애초에 달려 나온 모델이라 기타에 구멍을 뚫어야 돼서 저는 오히려 이게 달려있는데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 제품이 빅스비 나는 건 아마 제가 알기론 더 쉬울 거예요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근데 네 바디에 아, 그래요? 네 여기 고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요? 하는 악세사리들 따로 팔긴 하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완벽한 빅스비가 아니어도 네 요즘 그런 제품들이 많아서 얘를 탈거하고 여기에 고정하고 여기 걸어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애초에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돌아가기가 사실 기타를 좀 훼손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모델은 그냥 여러분들 만약에 어? 나 빅스비 간지 내고 싶은데 하면 빅스비가 다시면 됩니다 그 악세사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카지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물론 여러분들 이 모델은 사실 가장 상징적인 뮤지션은 존레넌이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뭐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가형 에피폰이 아니고요 그 뭐 아시겠지만 USA 에피폰이고 소리가 저는 그냥 와 이런 소리는 지금 에피폰 카지노밖에 안 나는 거 같아요 네 저희가 예전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도 우리 둘 다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 물론 3호랑 옆에 있으니까 좀 체급적인 부분에서도 얘가 좀 더 두툼한 느낌은 있지만 이 P90 픽업만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고 이 열려있는 이 소리가 정말 일품이거든요 저는 또 이거 보면은 제가 그때 기억나는 까남 형님이 이거 사고 싶다 했는데 아마 팔려서 못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까남 형님도 조만간 기타를 사시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비틀즈 팬이시거나 뭐 오아시스 팬이시면 네 이 기타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친구야 솔직히는 뭐 제가 이제 기타면서 농담 사망 올해 머필에 하나 들이셔야죠 뭐 오구 하나 들이셔야죠 이랬는데 이거는 여전히 약간 좀 부담스럽지만 이 친구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모델이니까 이번에 들어보시고 추억도 곱씹으시면서 기타 하나 또 가지면 좋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은총씨의 연주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이 다양한 연주자들 그 연주자들의 톤을 훔치기 위해서 연주자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오아시스는 어쩌면 이 할로우바디와 앰프의 풀크랭컵 사운드만 있으면 95%는 사운드를 흉내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든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드리면서 네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공부 참답!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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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